안녕하세요. 네 가지 쇼예요, 엘조 형. 나 머리 왜 이래? 나 어떡해. 나 배고파. 나 어떡해, 머리. 형. 네, 저는 지금 엘조 형이랑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뭐 먹을 거자, 엘조 형? 몰라, 너가 사줘. 형이 오늘 쏘기로 했잖아. 뭔 소리야, 너가 사줘. 형이 오늘 쏘기로 했잖아. 너가 사줘. 나 지갑 안 가져왔어. 나도 안 갖고 왔어. 나 진짜 핸드폰만 가져왔어. 나도야. 몰라. 형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, 오늘? 어디 갔다 왔어? 아니, 나 오늘 좀 머리 좀 해봤지? 오늘 내가 이쁜 누나 불렀어. 뭔 소리야. 우리 둘이 밥 먹기 좀 그래서 남자들끼리 밥 먹으면 좀 칙칙하잖아.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이쁜 누나 불렀어. 그래서 형 오늘 좀 긴장해야 돼.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, 오늘. 근데 누구 오시는데? 진짜 오셔? 아 진짜 오신다니까? 누구 오시는데? 진짜 이뻐. 보험 딱 봐라. 힌트? 어? 힌트? 같은 일 하는 분이야? 어. 우리의.. 그러겠네, 가수겠네, 걸그룹. 너 누구랑 친한데? 걸그룹은 아닌데, 걸그룹 춤을 진짜 잘 춰. 아 뭐야? 어우, 깜짝이야. 자,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가자. 으흠. 되게 예쁘다. 응. 오늘 이쁜 누나도 오니까 잘해. 자, 여기 들어가 들어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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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세상에. 뭘 안 시켜놨는데. 이게 왜 시켜놨어야지. 아니, 저희 시켰어요, 누나. 누나 오면 해당이라고. 아, 그래도 돼? 누나 혹시 식은 거든 신으면 어떡할까 해서. 아냐, 아냐, 아냐. 자기 너무 익은 것보다 되게 익은 거를 좋아해. 그렇죠. 누나 이거 지금 너와 함께 만나는 게 못 봤어. 뭐예요, 이거? 술 마시려고 얼음물 신자했어. 그러다 나가야 했어. 아, 쳤다. 왜 이렇게 해? 딩동, 딩동. 처음 너가 2개 5비로 되면 2개 주시고요. 잔은 맥주장으로 내게 됩니다. 그, 섞어 말아봅시다. 소메이다. 척하면 척! 자식아, 이만. 이만! 너 배를 많이 채워놔 척기니까 너. 시간까지 채워놔. 티켓. 아, 신분기 전에 야채를 많이 먹은 거였어요. 야, 이번에, 하나가 해먹지도 마세요. 그래. 야, 우리 맨날 곱바드라고 한 거 하잖아. 인생들이 좀 할 때가 돼 있어. 나 누가 흘러내려. 나, 나, 혀를 넣었을 때, 왜? 나, 혀를 넣었을 때, 왜? 혀를 넣었을 때, 왜? 혀를 넣었을 때, 왜? 혀를 안 넣었을 때, 왜? 혀를 안 넣었을 때, 안 넣었을 때, 혀를 넣었을 때. 내가 안 넣었을 때, 혀를 넣었을 때. 그, 나, 혀를 넣었을 때, 혀를 넣었을 때, 혀를 넣어. 아니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튀기 싫다고 근데 솔직히 나도 요즘에 리얼을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어디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건 뭐지? 지금 또 뭐지? 퀴즈가 왜요? 어우, 존대가 많네? 이거 홍대수인데? 아니, 아니요. 아, 잘한다, 잘한다. 아, 이거 여기 이제 히터링 안 돼. 얘는 오늘 이렇게 좋아하려고 이런 거 좀 보세요. 리액션을 이렇게 해주세요. 아, 진짜 술을 못 먹는구나. 자, 한 잔 먹고. 그래, 비엘분도 한 잔. 이거 왜 쓰시라고요? 여기에서 좀 한 잔. 근데 여기도? 정책 망치는 프로그램이야? 이게 뭐야? 이거야, 솔직히 담백한 프로그램이야. 솔직히 담백한 프로그램이야. 담백한 거 있지? 야, 남자도 한 잔. 내가 한 잔. 핫사이크라나. 고맙습니다. 짠! 이렇게 무서운 누나들 아니야 내일 부서 가자. wcześniej 잘 먹으시네. iesella 우리 사랑해. 우리 사랑해. 우리 사랑해. 우리 사랑해. 우리 사랑해. 우리 사랑해. 여기 얼음불을 누나 갖고 왔다니까 먹어. 감사합니다. 우리 사랑해. 우리 사랑해. 우리 친구들 잘 먹네. 정말 못 먹으면 이거 쓰러졌어야 했어. 야 술 먹. 밭지 때문에. 밭지 먹. 야. 생각받침. 맛은 거면은 밭지해. 잘 자라. 뭘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. 리얼인데 뭘 이렇게 하는지. 아 방금 카메라에 자, 내가 못 잡았을 거 같아? 이거 클로저 빼가지고 막 얼굴 이만하게 만들어서 막 다 한다. 진짜. 아 여기 들어가네. 이거 되게 맛있다. 술도 되게 맛있어. 우와. 근데 저희가 이미지가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, 화면 위에다가 이 잔 하나만 해주세요. 한 수고많게 위에 붙여서 점점 두 잔 먹으면 두 잔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냥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되게 많이 먹은 줄 알겠어, 괜찮아. 맞아 맞아. 그렇지 그렇지? 깜빡깜빡, 깜빡깜빡 이렇게 해야지. 저는 몸까지 더 빨리네. 우리가 몸을 확인할 수가 없어. 괜찮아.